중국 빼고는 두 번째로 숫자가 많다면 사실상 중국입니다. 그 사이에는 지금 싱가포르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 일본이 중국 빼고는 두 번째로 숫자가 많은데 크루즈를 포함하면 사실상 중국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포무책이라고 할까요? 우왕좌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베 내각 지지율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방금 자막을 보니까 검역과 후생성 지급이 또 감염됐어요. 검역과 한 명이 다행히 됐는데 크루즈내에서 검사하는 사람들을 원래 차라리 지난주에 한 명 감염이 됐었고 이번에 또 됐죠? 또 됐고 소방대와 한 명이 또 됐죠? 그렇군요. 오늘보다 61명 같은가 중에 일본에서 보면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없는데 우리 병원에서 다섯 명이 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보건 남편 책임자가 나와서 유튜브에 하는 모습을 깜짝 놀랐는데 중증이라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감염도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이 그 둘을 가지고 지금 한 명 검사했다니까 네. 지금 한 명 검사했다니까 지금 한 명 검사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19일부터 하선시킨다고 하니까 네. 2, 3일 내에 나머지를 한꺼번에 검사한다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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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